3차전인가요? 3차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데미안 2개 나왔다. 3차전 가겠습니다. 3차전을 출발해보도록 하지요. 위대한 매그너스와 함께 말이지요. 3차전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대한 반반도 하나 또 나왔군요. 티타늄 페어리 다 하나씩은 먹어야 될 것 같은데? 그래야 되셨나? 아이고야 설치칸이 없구나 이제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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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 설치 세상에 세상에 설치칸이 없을 줄 골드 액플이요? 안 바뀐지 오래됐을걸? 아니 1년 반 됐을걸? 아니 1년 반 됐을걸? 알차없다. min 1년 반 됐을걸? itz ً 티타늄아트 헤어리아트 죽음의 데스로이드 여자꺼가 나와야지 되는 것 같군요 그게 답인가 봐요 근데 다 써도 하나 나올까 말까 할 확률 아닌가요 확률이 아우 레전드리 하프 나오죠 아쿠르 일곱 길 아카이로 열 길가 남았고 핑크빈 여덟 길 반반이 다섯 길 아우 레전드 하프 나오죠 엘리스와 토끼 모자에 의자가 나왔군요 나랑 놀자 의자도 있네 뭔가 저거는 처음 본 것 같아 처음 봐가지고 저거는 더 뒷살 수도 있겠던데 나랑 놀자 뭐 시계의자가 나오네 나랑 놀자 상의자로구만 바로 나온 거 보니까 잘 안 나오는 느낌은 또 아닌 것 같기도 아핑 의자였구만 네네 아이템 가격은 경매장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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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! 매지컬 한숨무개 나왔다 매지컬 한숨만 나오거든 한손 두개에 두손 하나에 하나 뭐였지? 하나가 마력마력 그렇게 나온 것 같군요 알록소울 열개가 나왔군요 모카데미 여덟개 필라가 여섯개 우루스가 네개 아 딱 640개 가면 매지컬만 딱 하나 보이네 아 장비청이 껐졌다고 이번에? 오마이갓 피노키오포 피노키오포 받으실 분? 맞아요 스탯이 5일씩 5일씩 3일씩 5일씩 1일씩 다 붙은거네 어마무시한 피노키오포네 11, 12, 13, 14 다 케이크 탑 시 다 스포 첫 나와라 아니 그래도 뭔가 티타준 폐열이 아 영암불이 있구나 처음 본 것 같은데 처음 본 기억이 나는군요 영암불이 또 나왔네 어허이 깜깜 무도식이로구만 석 석 석 아 네네 골드 애플이요 1년 반은 전하고 비슷할 겁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소비창이야? 아 빡세다 와우와우 어딨어요 제 스월분에 가져와 어딨어 이큐오 57 시큐오 57 시큐오 57 메그노스 다저기 킬라 한길 위메그 다 사라져 버려 리틀마트 처음 나왔다 리틀마트 처음 나온건 좀 오바 아닌가 처음 본거 처음 봤어 크리스탈하트가 진짜 많이 나오고 처음 봤어 처음 봤어 하프 이어링 레전드리 하프 이어링이 또 나왔고요 하프 이어링이 나와버렸고요 얼마 안해가지고 한 2억 정도 됐었나요? 아 전설 장비 다 꽉 차기 시작할 것 같은데 자리가 없겠는데 크리스탈하트 진짜 많이 나오는데 레전드리 하프 이어링이 또 나왔고요 3개 먹었네요 3개 먹었네요 3개 먹었네요 버리 키노키 버리 아 이거 아이템 한 포스 일단 물어놔야 되겠다 자리가 없는 자리 자리가 없는 자리 자리가 없는 자리 뭐만가 자리 apart 또 소를 꽉 찼네 압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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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베이동 한번 해놔야 되겠다 자리가 없어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지 않나요? 얼짱 레전드리가 나온다고 어디서 들었던 거 같던데 얼짱 레전드리라고 있지 않나요? 설마 매 세 줄... 어허허이 가능성 있다 이거 매매인 나오는 거 아닌가 아까비아까비 매인인인데 15%는 그냥 얼짱 레전 나온다는 걸 어디서 들어본 거 같아 아야 소소소소 테두리가 빠져야지 다 빠지는건데 와 올텟올텟 힘은 안팔리나 배논이 안사거나 HP 세줄이 될수도 있는거네 유니크가 적은 에픽이 없는 옵션이어서 나올지 모르는 아이템이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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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대한 점 빼고 싶은데 위대한도 엄청 많던데 나머지는 다 올려져 있잖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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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